안녕하세요 석송입니다. 요사이 스마트폰에서 동영상 제작 앱으로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는 캡컷 이라는 앱에서 음악의 가사를 노래방 가사를 쉽게 넣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캡컷을 터치하겠습니다. 캡컷 앱을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새 프로젝트를 터치해서 작업을 하면 되겠지만 저는 미리 준비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터치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를 터치하니까 제가 조영필 가수 조영필 가왕 조영필 가수의 킬리만자로의 표음 이라는 곡의 가사를 붙인 것을 일단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프레이를 합니다. 프레이를 해서 자 여기서 노래 제작권 관계로 제가 노래를 계속 들려드리지만 화면에 보세요.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노래방 자막 넣는 방법 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요 부분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요 노래방 자막 보세요. 여기서 노래방 자막 이것을 이런식으로 노래방 자막이 들어갑니다. 프레이를 합니다. 이와 같이 자막을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와 같이 글자가 지금 현재 나레이션이 나오잖아요. 나레이션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막상은 이제 노래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바람처럼 여기 보세요.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수는 없잖아 하는 이런 가사가 처음에 이제 노래가 나오잖아요. 요 부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막을 잘 보세요. 자 이 부분입니다. 잘 보세요. 프레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제가 계속 들려줄 수 없는 것이 제작권 관계로 들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잘 보세요. 화면의 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자막을 이렇게 넣으면요. 이렇게 자막이 나오고서 하나하나 읽어 나옵니다. 이것이 노래방 자막입니다. 이렇게 이런식으로 자막이 들어갑니다. 이와 같은 자막을 노래방 가사 자막을 어떻게 넣느냐 거기에 대한 강의를 지금부터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서 가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사전에 미리 동영상과 음악을 넣어 두세요. 제가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 오디오 여기 터치하면요. 이 오디오 음악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길만자로의 표범이라는 음악 곡을 넣고 다음에 화면도 미리 넣어둡니다. 그런 다음에 자막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프레이 해보면요. 자막이 제일 처음에 노래 가사가 처음 나옵니다. 여기에 바람처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바람처럼 여기 곡이 현재 파장이 보이죠. 이렇게 곡을 넣으면 파장이 보일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자막을 넣기 위해서는 초기 화면에서 여기 텍스트 있죠. 텍스트 이것을 터치합니다. 텍스트를 터치해서 우리는 자막을 생으로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텍스트 추가를 터치합니다. 텍스트를 추가를 터치해서 툭 터치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텍스트 입력이란 글자가 보이고 여기에 텍스트 입력이란 글자가 보이죠. 이렇게 나오고 자판기가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가사를 입력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터치하고 여기 보세요. 가사를 넣는 자 가사를 넣는 자 다시요. 텍스트 추가를 터치하고 가사를 넣는 부분 여기에 가사를 입력하면 됩니다. 자판기를 이용해서 저는 여기에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수는 없잖아. 처음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사를 저는 이렇게 크립보드를 이용해서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프리해 볼게 맞는지. 자 이렇게 맞죠.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수는 없잖아요. 화면에 보이죠. 이 글을 아래쪽에 넣어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잘 보게 하기 위해서 가운데에 일단 넣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운데로 눌러서 아래쪽으로 가든지 위쪽으로 가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 크기 회전 조절하는 이것을 이 조절점을 이용해서 크게 크게 적게 온 위치도 가운데 눌러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가운데 큰 글자로 넣었습니다. 이렇게 문제 일단 가져온 다음에 아래쪽에 보세요. 타임라인에서 이 가사가 여기 있죠. 이것을 가사가 이 곡이 끝날 때까지 이 길이를 이 자막의 가사 자막의 길이를 이 조절점에서 눌러서 오른쪽으로 쭉 당겨줍니다. 길게요. 먼저. 글자가 필요합니다. 이걸 쭉 누르면 금시 이렇게 당겨집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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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글에 대한 색이라던가 노래방 자막을 일단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스타일에 가서 스타일을 여기 있죠. 스타일을 터치한 다음에 스타일을 터치해서 여기 보시면 먼저 글꼴이 있어요. 글꼴이 먼저 선택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글꼴은 한국어의 글꼴 폰트 서치를 선택해야 되죠. 그래서 한국어를 터치합니다. 한국어를 터치해서 그러면 아래쪽에 여러가지 서치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위로 올리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여기서 전통이라는 서치를 선택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요. 이것을 보시면 시스템이라고 했죠. 시스템 서치가 선택해요. 시스템을 터치하면요. 보세요. 시스템을 터치하면 이런 서치입니다. 이게. 그런데 저는 이 서치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한국어에서 전통이라는 이 서치를 저는 선택하겠습니다. 전통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전통 서치로 선택하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뭘 선택하느냐면요. 스타일을 터치합니다. 스타일을 터치하면요. 글자색이 나옵니다. 글자색이 쫙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글자색을 밀면요. 글자색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기가 선택하면 화면에 보세요. 밑에 글자색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글자색이 다 달라지죠. 이것과는 이것이 같은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노란색 영어를 선택해 보세요. 눈에 확 띄게요. 노란색을 터치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노란색을 선택하니까 이렇게 노랗게 글자가 또 씁니다. 이렇게 글자를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노래방 자막을 하려면요. 애니메이션을 터치해야 됩니다.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을 터치합니다. 애니메이션을 터치한 다음에 그러면 애니메이션의 이 종류는 여기 지금 입장, 퇴장, 고리가 있어요. 입장 이것은 키리마스터에서 인 애니메이션과 같습니다. 인 애니메이션 메뉴가 같고요. 퇴장은 아웃 애니메이션과 같은 메뉴입니다. 그 다음 고리는 중간 애니메이션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먼저 입장이 선택되어 있지만 입장이 제대로 선택이 안 됐다면 입장을 터치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러가지 인 애니메이션의 종류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여기 보시면요. 여기 페이드 인 있죠. 페이드 인을 한번 터치해 보겠어요. 페이드 인을 탁. 이렇게 화면을 보세요. 페이드 인을 터치하니까 이렇게 지금 한순간에 다시요. 다시 터치해 볼게요. 이렇게 페이드 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증거하면 됩니다. 그런데 노래방 자막은 어디에 있냐면 위에서 여섯 번째인가 여기 보면 노래방이라는 것이 있어요. 노래방. 입장의 노래방이라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노래방을 선택해 볼게요. 자 여기서요. 여기서 보시면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잖아.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 끊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노래방 자막을 선택한 다음에 프레이를 다시 해 볼게요.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잖아. 이슬처럼 갈 수 없잖아. 여기 나왔을 때 프레이를 해서 프레이를 해서 이슬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수 없잖아. 여기 끝날 때 스토어를 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라야 됩니다. 이게 길게 우리가 아까 했잖아요. 그래서 자르기 위해서 타임 하단에 보면 메뉴에 보면 메뉴에 이렇게 보면요. 텍스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 분할이라는 것이 있어요. 잘 보세요. 이걸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그래서 분할을 툭치합니다. 분할을 툭치하면요. 이렇게 잘립니다. 서로 분할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뒤로 가기를 하겠어요. 이 하단에 보시면 뒤로 가기 있죠. 뒤로 가기를 툭치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렇게 잘린 표시가 보이죠. 그래서 앞부분에서 이 위에 보세요. 제가 이렇게 밀게 있습니다. 이렇게 미니까 바람처럼 저 위에 이 글자를 보세요. 이 글자를 보세요. 이렇게. 제가 밉니다.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수 없잖아. 이렇게 노래방처럼 자막을 읽어줍니다. 제가 그 다음에 여기 잘랐잖아요. 잘랐는데 아까 길게 우리가 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소절에서 글자를 바꿔 줘야 되겠죠. 이게. 노래방 자막을 아까 선택했잖아요. 제가 다시 플레이합니다. 내가 쓴 흑당일 날 남겨둬야지. 여기서 내가 쓴 내 흔적일 날 남겨둬야지.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스톱시켜서 요걸 잘라야 되겠죠. 분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분할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선택을 해야. 이걸 선택을 해야. 분할이라는 것이 메뉴가 뜹니다. 그래서 분할을 터치해서 또 분할을 했어요. 그러면 요건 아까 첫 소절의 그 자막에 그대로 들어있죠. 이걸 바꿔야 되겠죠. 바꾸려면은 이 글자를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수는 없잖아. 다음에 바꾸려면은 글자를 바꾸려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텍스트 아 여기 거기 아니고 텍스트가 아니고 스타일 이것을 터치해야 됩니다. 제가 스타일을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하면은 여기에 글자를 바꿀 수 있는 칸이 있어요. 자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자판기가 뜨죠. 그래서 이것을 자판기 엑셀을 넣어서 다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소절을 집어넣어야죠. 그래서 여러분은 직접 넣으면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그 다음 소절을 클립보드에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립보드에서 내가 산 흔적일랑 남겨둬야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저장하구요. 다시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산 흔적일랑 남겨둬야지 이렇게 들어왔죠. 그런데 이게 지금 노래방 자망처럼 이렇게 읽어주지 않잖아요. 두 번째 소절에서 그래서 이걸 두 번째 소절을 터치한 다음에 역시 아까처럼 스테일 A를 이걸 터치합니다. A A 대문자 A 소문자 A 스타일을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아까 여기서 다른 것은 설정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만 터치합니다. 애니메이션만 애니메이션만 터치한 다음에 아까처럼 입장이 선택된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갑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줄 다섯째 여섯째 줄 이 여섯째 줄에 노래방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노래방을 터치합니다. 내가 산 흔적일랑 남겨둬야지 이렇게 왔죠. 여기서 내가 산 흔적일랑 남겨둬야지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요 길이 있죠. 여기 길입니다. 요 길이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길이 안되어 있고 이렇게 이중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일 끝에다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내가 산 흔적일랑 남겨둬야지 이렇게 갖다 놓으면 그것이 노래에 맞게 이렇게 노래방 자막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 색깔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 색깔을 선택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가면서 이 색이 많이 있죠. 이 중에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저는 현재 이 색을 선택했습니다. 이 색을 선택하고서 여기서 저장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장했죠. 이걸 투자합니다. 그러면 내가 산 흔적일랑 남겨둬야지 저장이 됩니다. 저장을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산 흔적일랑 남겨둬야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플레이 해볼께요. 어떻게 되는지 플레이는 이거죠. 이걸 터치해서 플레이합니다. 내가 산 흔적일랑 남겨둬야지 내가 산 흔적일랑 남겨둬야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보면 그 다음 소절을 들어보세요. 이건 지금 첫째 소절이잖아요. 가사가 맞지 않죠. 이 가사를 바꿔야 됩니다. 자막을 세 번째 소절을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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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기가 이렇게 시작되죠. 이 사이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아무 가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가사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터치한 다음에 이 분할 있죠. 아래에 분할을 터치합니다. 분할을 터치하면 오른쪽이 항상 선택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없앨 것은 왼쪽을 없애야죠. 이 공간에서 아무 가사가 없잖아요. 여기서 왼쪽을 선택한 다음에 하단에 보면요. 하단에서 여기 왼쪽으로 밀면 삭제라는 것이 있어요. 삭제 삭제 있죠. 이 삭제를 터치해서 삭제해 버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아까 들어봤죠.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플레이 해 볼게요. 한 줄기 연기처럼 이렇게 나오죠. 이 부분을 터치해서 이 타임라인의 가사 자막을 터치해서 한 줄기 연기처럼 그것을 바꾸겠습니다. 이 글자를 바꿔야 되겠죠. 한 줄기 연기처럼 그래서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스타일 매일 AA 스타일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여기서 이 글자 있잖아요. 이처럼 갈 수 없잖아요. 이 부분을 삭제해 버립니다. 삭제해 버리고 자 여기에서 입력을 합니다. 입력하는데 저는 한 줄기의 연기처럼 가뭇없이 사라져도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입력을 글자를 쳐주도 되고 자판기에서 여기서 다시 터치해 볼게요. 여기 터치하면 여기 자판기가 뜨잖아요. 자판기를 통해서 한 줄기의 연기처럼 가뭇없이 사라져도 이렇게 해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집어넣기를 해도 됩니다. 그럼 이걸 여기서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하나 가사 첫 마디 둘째 마디 이렇게 마디마디 나올 때마다 애니메이션을 터치해야 됩니다. 아까도 애니메이션 터치했죠. 애니메이션 터치해가 노래방 자막을 넣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우리는 애니메이션을 터치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터치한 상태에서 입장이 선택된 상태에서 이 줄이 입장을 선택하면 여러 옵션이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여섯째 보면 여기 노래방 자막이 여기 있죠. 여기 노래방 자막을 터치합니다. 여기 분할을 터치합니다. 먼저 사전에 분할을 해야 되는데 제가 분할을 안하니까 계속 나오네요. 자 여기서 분할을 터치합니다. 여기 분할을 터치합니다. 분할 터치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분할이 됐죠. 그래서 이것을 뒤로가기 하면 자 다시요. 여기서 분할이 됐죠. 여기 여기 보시면 한 줄기 연기처럼 아무도 없이 사라져도 여기 있죠. 플레이 안 해 볼게요. 자 이렇게 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잘라 나가면서 자막을 바꾸고 다음에 애니메이션에 가서 노래방 자막을 계속 넣으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해 볼게요. 여기서 먼저 잘라야 됩니다. 아까 안 잘라 가지고 곤란했죠. 여기 불타고 올라야지 돼 있죠. 여기서 스톱 해 가지고 자릅니다. 먼저 이렇게 자르세요. 분할 분할을 터치합니다. 분할을 터치하세요. 그럼 잘렸죠. 그럼 여기서 뒤로 가기 해서 앞에 거 터치해서 여기 스타일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이건 지워야 되겠죠. 하고 그 가사를 넣어야 되겠죠. 저는 여기에서 복사한 것을 그대로 넣었습니다. 빛나는 불꽃으로 타올라야지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뒤로 가기 해서 여기서 애니메이션을 선택합니다. 애니메이션을 애니메이션을 선택하고서 아까처럼 입장이 선택된 상태에서 쭉 내려가서 여섯 번째로 하면 노래방 자막이 있죠. 노래방 자막을 터치합니다. 여기에서 이 길이를 반드시 여기에서 이 끝으로 이렇게 갖다 놓고 아래쪽에서 색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계속 반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장을 할 때는요. 나갈 때는 반드시 저장을 눌러야 됩니다. 어디에서나 어느 앱에서나 저장은 항상 V자죠.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해서 빠져나왔어요. 그럼 제대로 됐는지 한번 볼게요. 프레임 해 볼게요. 빛나는 불꽃으로 타올라야지 자 여기에서 보면 요 위에 가사를 보세요. 가사를 제가 프레이 하지 않고 그대로 손으로 이루어 보겠습니다. 빛나는 저 위에 가사 보세요. 빛나는 불꽃으로 타올라야지 이렇게 노래방 자막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 됩니다. 자 캣컷에서 이렇게 자막을 길게 끝까지 해가지고 계속 한 소절 한 소절 잘라 가면서 애니메이션 해서 입장 애니메이션 해서 노래방 자막을 집어넣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